오, 다들 잘하시네요. 설령이란지, 뒤로 하지 않네요. 이 정도면, 아니, 게임하다 보면 엉뚱한 실수 많이 하잖아요.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 선생님은 자세가,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내 눈이. 눈의 각도가 이렇게 와야 그래야 조금 더 빨간 공하고 노란 공의 위치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무릎을 숙이셔야 돼요. 허리를 숙이지 마세요. 그래야 운동도 되고 좋아요. 아, 큐를 이렇게 많이 비트셨어요. 그러니까 공이 엉뚱하게 가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손 옆에다가 놓고 하나, 둘, 셋, 여기까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치는 사람은 이 허공에다 쳤을 때 바르게 나가요. 그리고 빨간 공의 오른쪽 1분의 2를 겨냥해서 잘 치셨어요, 잘 치셨어요. 우리요? 아, 4월에. 4월에 오픈한 것 같아요. 4개월 차에 이 정도로 쟁쟁한 남자분들하고 같이 연습을 할 정도면 진짜 열심히 하신 거네요. 집에서도 하시죠? 기준이 하는데. 집에서도 하시거든요. 잘 치는 사람은 그냥 광고만 보고 있는데 그래요? 다른 거 못 보고. 그냥 공 끄는 게 많은데 그걸 못 보고. 살짝 광고만 보고 있다니까 광고만 써. 계속 떠. 광고가. 그렇죠. 두께 실수가 나온 거죠. 빨간 공이 이렇게 왔다는 건 엄청 두껍게 맞은 거예요. 그러면 연습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지금 방법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하시는데 언제까지 이걸 쳐야 되느냐. 세 번 연속해서 이 공을 못 맞히면 그게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가도 의미가 없거든요. 회전이 들어갔어요. 지금 공 보세요. 회전이 들어가면 이렇게 짧게 오는 거예요. 원래 투팁 들어가는 거예요? 12시 방향 투팁이요. 아, 12시. 회전 없이? 그러니까 옆 회전은 없는 거죠. 내가 여기 가서 들어가 있는 때문에 회전을 많이 주는 거를 내가 안 해요. 그렇죠. 전부 희망을 쳤거든. 다 그래요. 김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회전 줘요. 네. 엄청나게 많이 줘서. 그러니까 회전을 주면 두께가 잘 안 맞거든요. 지금 노란 공이 먼저 지나갔죠? 두껍게 맞았다는 거예요. 두께 실수가 있었다는 거죠. 회전을 주고 쳐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데 예를 들어 당구를 정식으로 배웠거나 쓰리쿠션을 치는 사람은 회전을 주면 멀리 있는 공 두께 맞추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요. 잘 치셨어요. 그 정도. 그렇죠? 2분의 1 근처 두께가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 공이 이 영역 안에 있을 때 내 공과 흰 공이 수직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절반 맞추면 여기로 온다. 코너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치면 돼요. 어우 잘 치시네. 그래서 연습을 안 하시는구나. 네. 잘 치셨어요. 너무 멀어요. 손이 여기. 그림이 여기 있어요. 손 그림이. 여기까지. 네. 당점 높이시고 큐거리를 높여서. 네. 그렇죠. 좋았어요. 그 정도. 자. 놔둬보세요. 이게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쿠션에 부딪히면 맞는데 부딪치질 않았구나. 의외로 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게 중요하지 그렇게 힘은 별로 안 중요해요. 당구에서. 그 전에 힘이 1만 정도 쳤거든요. 네. 그거를 계속 보니까 거의 맞을 정도만. 맞아요. 그렇게 치셔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어우 잘 치셨어요. 그게 약은 방법이에요. 그냥 깐다면 잡아도 안 두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다음 공 치기에도 그렇게 치는 게 유리해요. 여기에 힘이 딱. 자. 해보세요. 다르죠. 느낌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얘가 똑바른다. 그리고 치고 나서 아래를 향하면 안 되고 내가 친 높이가 이 정도죠. 끝날 때도 이렇게 높아져야 돼. 그러니까 얘를 손을 바짝 세워서 높게 만들어야 돼. 오우 잘 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너무 한 가지 배치만 계속하면 지루하죠. 네. 다음 배치 한번 터치해보세요. 다음 배치. 오른쪽에 4번 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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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선생님. 배치를 바꿔서 짧게 이것도 2분의 1 맞추는 거예요. 똑같이 2분의 1이 하 선생님은 치면서 살짝 왼쪽 회전 즉 역회전을 좀 주시는 것 같네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게 이 신공이 이렇게 있다면 이리로 올 텐데 신공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치는 것보다 이쪽으로 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두께 2분의 1 맞추면 짧은 쪽으로 오거든요. 이쪽으로 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두께도 편하고 쳐보세요. 그런데 지금 두께 2분의 1 맞추는 거 연습하는 것 중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두껍게 맞았죠. 노란 공이 한참 먼저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 임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하는데 이걸 뒤돌리기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게 맞으려면 여기 와야 돼요. 이렇게 이게 맞으려면 그런데 그러면 얘를 쳐서 여기까지 보내려면 되게 끌어쳐야 되거든요. 끌어치는데 가단 당점으로 끌어치게 되면 노란 공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맞고 노란 공이 반드시 빨간 공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보세요. 아이고 얇았다. 노란 공이 먼저 이게 지금 얇았는데 조금만 두껍게 맞으면 노란 공이 내 공보다 반드시 빨간 공 쪽으로 먼저 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노란 공이 빨간 공 쪽으로 먼저 오잖아요. 내 공보다 반드시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뒤돌리기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 배치에서는 뒤돌리기를 치죠. 대부분 그래서 키스가 먼저 나죠. 이게 잘 안 돼요? 잘 돼야 될 텐데 아 이거 보세요. 하 선생님은 치고 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얘가 역회전이 먹는 거예요. 보세요. 무회전 12시 방향 투팁을 치셔야 되는데 치고 나서 항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왼쪽을 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쳤는데 끝 마무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왼쪽을 쳤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역회전 왼쪽 회전 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향해서 가도 미세하게 왼쪽 회전이 있으면 반드시 길어지는 거예요. 일로 오잖아요. 계속 이쪽으로 오지 않고 여기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치면 이렇게 짧게 와야 되는 여기를 향해서 약간의 이게 무회전인데 약간의 왼쪽 회전이 있으면 반드시 길어지는 쪽으로 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치고 나서 치고 나서 내 큐가 이 신선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신선과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치셔야 돼요. 그래도 지금 조금 두껍게 맞았는데 큐를 비틀 무회전으로 칠 땐 큐를 비틀 이유가 없어요. 무회전이기 때문에 치다 보면 자꾸 비틀어지죠? 그동안 흐든 두고 귀를 틀고 막 그동안 버릇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고치셔야 멀리 있는 거를 그래 그거를 고쳐야 멀리 있는 공을 두께를 좀 정확하게 맞춰서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손그림이 여기 있잖아요. 손그림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 지금도 아래로 내려갔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공에 이상한 성질을 주게 되거든요. 허공에다 이렇게 길게 넣어야 공을 치고 나서 조금 반 정도 내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닿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닿지 않게 이 정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의 공간은 그리고 그러면서도 마무리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려면 이 손가락을 높여야 돼요. 큐걸이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아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느리게 세어야 느리게 나가요. 세게 치지 않으면서도 공을 멀리 굴려 보내려면 당점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밀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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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운동량이잖아요. 길게 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짧게 치면 짧게 치면 못 굴러가겠죠. 운동량이 작으니까. 그래서 느리고 길게 치면서도 멀리 보내려면 내밀어줘야 돼요. 이렇게 내밀어주면 길게 멀리 가는 거예요. 세게 안 오잖아요. 출발할 때도 세지가 않은데 끝까지 굴러가죠. 그거는 내가 길게 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상단 당점이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면 공이 내려가잖아요. 공이 내려가면 힘이 없죠. 힘이 팍 죽었죠. 그리고 분리각도 이상해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점도 중요하고 스트로크도 중요하고 길게 내밀어주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상단 당점에 느리고 길게 다르죠. 이게 돼야 이게 돼야 다른 공들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치게 되는 거예요. 딱 옆에서 봤을 때 쟤는 뭐 힘 안 들이는데 그냥 굴러가서 맞네 뭐 편하게 치네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 3D 쿠션 장족의 발전입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배우는 거잖아. 이거 많은 게 너무 두꺼웠어요. 두꺼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쪽으로 이게 이쪽으로 와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치냐고요? 이거는 그냥 바로 맞지. 그러면 이건 투쿠션 계산법이 있잖아요. 평행 이동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투쿠션 계산법 아시잖아요. 중심 첫 번째 공과 두 번째 공의 절반 돌아가는 코너 이게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흰 공으로 빨간 공 오른쪽 맞춰서 이렇게 보내면 돼요. 이거는 한 4분의 1 두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투쿠션으로 맞죠. 상점은 그냥 무회전 중상단 치시면 돼요. 이것도 무회전도 가야 돼요. 어우 잘 치시네. 2분의 1 지금까지 2분의 1 절반 맞추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죠. 그냥 가깝기 때문에 멀면 좀 가까우니까 이거 3쿠션으로 치세요. 갑자기 갑자기 처음이라 그러면 어려워요. 이것도 이것봐요.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안 맞을 때가 너무 좋아요. 다행히